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광토익팀에서 RC를 맡고 있는 최에서라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단 5분, 5분의 투자로 무려 20점을 상승시켜 드릴 수 있는 벼락치기 특강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20점 상승, 오늘 벼락치기 수업이면 가능합니다. 자, 먼저 강의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계시던 문제풀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아마 한 20%, 25% 이 정도의 적중률을 이제 보여주실 텐데 여러분께서 스텝 2, 저와 함께, 저 최서라와 함께 문제를 함께 풀어보신다면 그때부터는 무려 100%, 무려 이제 100%의 적중률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매우 기대가 되시지 않나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주신 후에 저와 함께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풀어보고 오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뭐랑 뭐를 두고 고민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is seeking이라고 하는 타동사 뒷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목적어 자리로 명사를 답으로 찍으시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명사를 찾아보니까 A에 있는 명사랑 그리고 B에 있는 명사 두 개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눈에 처음 보이는 특징으로서 A를 사람 명사, 그 다음에 D를 사물명사로 보면서 답을 찍으려고 하셨을 텐데 해석하셨죠? 해석하니까 어떤가요?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도움을 찾습니다. 둘 다 그럴 듯해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고민하다가 아무거나 하나 찍었죠? 네, 이 문제는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로 푸셔야 돼요. 자, 어떻게 푸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명사 자리 앞에 한정사, 한정사가 보이시나요? 어디셔널은 그냥 단순 상태형용사이기 때문에 한정사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제는 한정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사가 없기 때문에 누구 버리실 거냐면 A를 버리시도록 할 거예요. 왜 A를 버리느냐? A는 사람 명사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셀 수 있다, 없다. 바로 셀 수 있다. 그래서 이 명사는 우리가 가산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한 지금 A보기 보시면 S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요. 가산반수명사가 되겠는데요. 자, 가산반수명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 한정사가 없으면 절대 쓸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가산명사 앞에는 단수일 때 앞에 한정사 없으면 쓸 수 없으므로 A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D가 자동적으로 정답이 되는데 여러분 또 이제 궁금하시죠? D는 왜 단순데, 왜 단순데 정답인가요? 하시면요. 그 이유는 뒤에 있는 명사는요. 바로 불가산.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해서 정답은 D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가산명산이 불가산명산이었는데요. 자, 가산과 불가산의 특징부터 보시면 일단 가산은 하나면 단수, 여러 개면 복수, 불가산은 단복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 보실까요? 단독으로 쓸 수 있니, 없니였어요. 방금 가산 단수는 단독으로 쓸 수 없다 라고 했었죠? 앞에 누가 필요하다? 한정사. 한정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하지만 가산복수나 불가산 단수는요. 단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O 할게요. 두 번째, 어언 뒤에 쓸 수 있니, 없니인데요. 여러분, 어나 어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 의 라는 뜻이죠. 그러면 누구랑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가산 단수랑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산 단수랑은 쓸 수 있으나 두 개 이상의 것을 가리키는 가산 복수 안 되고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도 역시 어은 뒤에 못 쓰겠죠. 하지만 세 번째인은, 더나 소유격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사, 모든 명사와 함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싹 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소유격이나 혹은 더 뒤에 있는 명사 구별은 뭐를 조금 하셔야 되겠다? 해석은 조금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문제의 포인트 집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문제 푸실 준비 되셨나요?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제 어떠셨나요? 방금 제가 포인트 1에서 집어드린 거 여러분 잘 적용하셨나요? 자, 보시면요. 빈칸 앞에 이번에 한정사, 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더 뒤에서 명사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C, D 보기 구성 중에 명사 찾으세요. 바로 A, 얘가 이제 명사가 되겠죠. 얘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어휘인데요. 근데 얘는 명사로 썼을 때 단수 형태로만 쓰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뒤에 있는 복수 형태는요. 동사의 단수로 보시면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버리시고요. C 보면은 이 R로 끝나는 명사도 하나 보이시죠? 자, 지금 이 문제는 한정사 더 뒤에 나오는 명사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하실 때 여러분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죠? A는 사물 추상 명사,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이 R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 명사. 자, 해석 조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해석 아니고 당연히 부분 해석으로 답을 찍도록 할게요. 컨택트 더 명사. 명사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명사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람 명사 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두 번째 문제 풀어 보셨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였냐면 사람, 사물, 명사를 해석하시는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석하실 때는 전체 해석이 아니라 최대한 부분 해석으로 답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정리한 내용은 끝났고요. 여기 있는 표는 여러분 잠깐 캡처, 캡처를 하신 후에 나중에 조금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벼락치기 강의 마무리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강남파고다 광토익팀의 RC 채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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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